선생님. 안녕하세요. 제가 신점을 한번 부탁드릴 건데 특정한 인물이 아닌 오늘은 삼성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. 삼성 앞으로의 전망 괜찮을까? 신점으로 본다면 어떨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 대한민국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. 별세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웅크라더라고요. 모든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. 본인의 명복을 청앙만신에서 빕니다. 좋은 곳으로 가셔서 잘 사세요. 눈물이 나 너무나 가슴이 아파. 여기 얘기를 하면 저는 정치라는 걸 몰라요. 정치라는 걸 모르는데 삼성이 지금 이렇게 많이 희망하고 힘들어지고 4년, 5년 줄에 들어서는 거야. 그러는데 또 이건희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렇게 좀 힘든 고비고비 잘 넘겼는데 이분이 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재용 씨의 아들 양반이 참 짐이 무거울 거예요. 근데 개인적으로 신점이라기보다도 많이 위태롭고 많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 지금 삼성이 그러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여기에 삼성에 몸을 매달린 사람의 식구가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큰 힘이 됐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잘 좋은 방향으로 하셔서 삼성을 계속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한 사람에서 바람이고요. 또 신점으로 본다면 지금 삼성이 내리막길로 많이 타고 있어요. 있으니까 그 밑에 자제분들이 잘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끄럽고 이런 마무리가 얼렁 잘 되지는 않아. 이게 지금 그래도 시간이 끌 것 같아요. 끌 것 같은데 바람이라면 모든 게 서로가 다 잘 돼서 이끌어 나가면서 어느 누구도 여러 사람이 지금 다쳐 나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다쳐 나가지 않게 이제 국민들을 보고 우리는 국민들이 누굴 믿겠어요. 그렇죠?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서부터 노인서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. 이분들이 마음 흔들려서 서로가 우리 대한민국 흔들지 않게끔 중심을 바로 잡게끔 정치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나라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. 백성들 잘 되게 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긁어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. 정치 싸움만 한 달에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. 너무너무 시끄러워.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 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보호를 해갖고 나쁜 거 있으면 잘못한 것처럼 추궁을 하고 또 그 사람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한다고 이래야지 되는데 뭐 하나 잘못됐다면 여러 사람이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못 일어날 것 같다. 그냥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게 이게 상책이 아니거든.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어요.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. 이러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. 왜 이렇게 힘든데. 단합이 안 돼 이렇게 힘든 거야. 국민들은 단합이 잘 돼. 솔직한 얘기로. 정치하시는 분들이 단합이 안 돼. 여기에 너무너무 화가 나요.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. 누구를 의지를 해.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 거기에 따라서 뉴스가 나면 그걸 듣고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는데 가짜로 막 서로 막 이렇게 헐뜨고 이런 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. 하느님도 노하고 천지신명도 노하셔.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서로 쬐꼬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가면서 배려심이 있어 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간에 삼성 무너지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한 2년 동안은 더 시끄러운 건 사실이야.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건 회장님이 다 읽어놓은 거잖아요. 읽어놓은 거 그 후손들이 잘 끝까지 이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간에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고 저기 이재용 씨 이분도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삼성 하나만 보지 말고 여기에 딸린 식구들을 봐줬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 바람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힘들 내시고 저도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.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쌓아온 이 탑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. 더 이제 삼성이 그럴수록 채찍질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반도체미에 보며 삼성이 이뤄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무겁게 청악만신이 한 말씀 드렸는데요. 힘들 내세요. 삼성 갔다 여러분들 힘들 내세요. 청악만신이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